오늘 웨키라이에서 아주 큰 벌칙에 당첨에 대신. 듣지 못했는데.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. 우리 형팀이 벌칙을 맡게 되어서. 어떤 벌칙이냐. 사실 키스터라디오 하면 벌칙 아닌가요? 아 그렇죠? 정말. 심했죠. 세계로 유명하셨네. 이번 벌칙은 또 청취자, 송민호님께서 제보하신 벌칙입니다 아 정말요? 아 예였네 마지막 문자 아 진짜? 벌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로 립스틱을 발라주고 서로 립스틱을 발라주고 서로의 이마에 표시를 남기고 키스 자국을 남기고 키스 자국을 남기고 누구랑 다 뽀뽀하는 거지? 다 뽀뽀하게 해야 돼? 그렇게 서로 이마에 키스 자국을 남기고 이마를 맞대고 입술이 두 개씩 생성이 된 거예요 하나가 제 2의 입술로 키스를 하고 제 2의 내 새로 만든 입술로 키스를 하고 네 어? 괜찮은데요? 이거는 지금 계속 우리가 창피하고 고통스러우면 저 사람을 더 기뻐하는 거 알겠죠? 빨리 빨리 끝납시다 빨리 빨리 즐겨야지 오랜만이네요 이 심지어 좀還有 좀 배 knowledgeable 아 이렇게 재미있어 뭐 키스 나 키스 아 이리 금시 나 아이 이거 크레파스 아니죠? 나 지금 무슨.. 제가 크레퍼스.. 나는 크레퍼스 가지고 뽀뽀도 할 수 있어 잘 안 칠해지지? 난 무서운 거니까 잘 할 수 있어 안 칠해져 안 칠해져 색깔이 왜 안 칠해지지? 커지는 거 같은데 구일동 구인 만드는 거 같은데 이제 눈에 이마에 오 시 오 시 아니 뭐 드시고 싶으면 메떡이요 아 메떡이요 휴관 갔다 왔어요 갔다 왔구나 오 시 입을 만들어주세요 제2의 입술을 만들어주세요 아우야 입술을 만들어주세요 아우야 아니 너무 기름져 입술이 미끄러운 거야 왜 이렇게 꼭 미끄덩했어 내 입술이 아 너무 기름진 내 입술이 내 느낌 진짜 이상하다 이거 난 괜찮았어 아니야 아니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와크림 남기려면 그냥 이렇게 같아 되는데 왜 쪽소리를 이렇게 왜 이렇게 가을 한 방 안 보셔야 쪼쪼쪼쪼 아 그러면 되는 거야? 아 멀꼬리 웃기나 사진 찍어서 사진 찍어서 쪼쪼쪼 하나, 둘, 셋 자 이제 도움에서 이마를 자 이마에 있는 제 2의 입술을 안드레겐 선생님 포장되어 사랑해 이거 하자 자발통부 잘 했다 그러니까 이거 하고 빠바바바바빰 DGM 주세요 다음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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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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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벌칙을 정말 즐겁게 소영해주신 누구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키스업라디오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스업라디오 키스업라디오 이呢